영도 공래시장 뭐 묵고 싶노 여여 들어온나 와 여기 묵을 거 참 많네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안 하네요 백년역사와 함께하는 영도 공래시장 가볼까요 오늘 일요일이라서 문을 안 열었습니다 아 먹고 싶다 아 여기 두개 배님 가져가세요 다시되면 손비 나만의 주십사 남강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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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소금 고추 고추 고춧가루 비타민 등의 손바니 마늘 우연춤도 양파 한국어는 싸네? 2,000원이다. 양이 좀 작다. 이거. 싸네. 2,000원이다. 여기가 자꾸 앞에서 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